거기서 간 빼고 한대요 너는 오늘 잡혔으면 너는 오늘 간이랑 여기 콩팥이랑 다 뺏겨버렸따 자꾸 한층 내려오면 또 한층 밑에서 소리하고 한층 내려오면 또 한층 밑에서 소리하고 막 그러네 어? 지형 어딨어? 지형! 야 그.. 아.. 했구나 하지마.. 걱정될게 바닥에 화양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 좀 봤어 뭐지? 또 소리가 안나? 우리가 2층에 있을 때는 밑에 2층에서 소리가 났어 또 여기 오니까 또 소리가 안나 이러면은.. 아.. 뭐지? 뭐지 niye 못먹을 건데? 이거 꺼져나와야 돼 이거 꺼져나와 우리 엘리가.. 그럼 칠삼개를 고마워요 끝까지 안나와야 된다 가르쳐 겠든가 아무 일 없어 없어요 형님 방금 그거 뭐지? 방금 그거 뭐지? 방금? UF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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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 놀랐네 가르쳐 겠든가 안나오네 끝까지 우리 엘리가 칠삼개 고마워요 칠삼개 고마워요 바로 이런 맛에 도와서 보는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옆에 도와서는 우리 옆에 도와서는 왠지 이미 안되면 해야만 할 수 있음 Details 딱 오는 거 세뮤 코끄바 여기 있는 연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거 개지 쓰면 안돼 개지 쓰면 해줘야 돼 잠깐 증폭기 좀 뺄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다가 한 번 마저 잡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거 다 해줘야 돼 손자장님 여기 있고 있대요 이 새키가 이 새키가 이 새키가 이 새키 아기쌉.. 야 빨리 뛰어 안 잡혔어? 안 잡혔어 나 어차피 유인한거야 잘했지? 응 잘했어 나 어차피 유인한거야 야 빨리 와! 나 어차피 유인한거야 빨리 타라고! 와 그러면 어떡해 빨리! 어차피 못하겠다 어차피 쏟아 미친 이상한거고 어차피는 진짜 못하더라 오취 날려 인마 미친 놈 왜? 다들 뭔일있나? 다들 뭔일있어 쫄지마 안 데리고 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구신은 벽을 통과하는데 이거 뭐야? 구신은 벽을 통.. 지구 정답 정답 아직 스킬이 약해 와 키가 180이고 나를 히히히 요런 아파 크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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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ㄱ 감사합니다.